사람 한다로 봐주니? 응 응 다행히 만내주니? 응 한두 번이 응 응 응 응 어머니 형수님 응 응 응 5년을 해야 돼 그 비수도 안 돼 식당에 그 편집식을 갖다 놓고 부패라며 우리 음식 계속 갖다 놀아야 되잖아 하루에 천명식 오는데 천명 먹는 음식을 계속 갖다 놀아야 되니까 우리 주방에서 그래 김박사 유튜브에 올릴 거다 네? 유튜브에 경주 세미드 한판 치면 우리 어르신들이 모든 대소사가 다 들어가 있다 유튜브에 들어가 봐라 우리 어르신들 다 들어가 있다 유튜브에 경주 세미드 한판 쳐봐 다 있어 건강하시이소 사진발이 별로입니다 해가 갈수록 사진발 좀 좋아하지도록 노력하이시다 다들 명절에 한번씩 보도록 하이시다 알아봐 너는 못 돼 너는 못 돼 너는 못 해